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인 엔서블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은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프로비저닝, 환경 설정, 애플리케이션 배포 등의 IT 업무를 코드 기반으로 작성하여 여러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자동화 도구인 퍼펫이나 셰프는 자동화 관리 대상 서버에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동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엔서블은 에이전트 설치 없이 SSH로 접속하여 쉽게 대상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멱등성은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성질로 엔서블은 멱등성과 함께 시스템을 원하는 상태로 표현하여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동일한 운영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해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엔서블은 다른 자동화 도구에 비해 복잡하지 않아 자동화 절차 및 과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파일 복사와 같은 일반 시스템 관리 모듈부터 다양한 환경의 모듈 및 컬렉션까지 제공함으로 쉽게 플레이북 예제를 찾아보고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은 다음과 같이 사용 빈도가 많고 여러 시스템에 동일한 작업을 해야 할 상황에 사용합니다. 엔서블은 파이썬과 엔서블 코어만 설치하면 어디에서나 플레이북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엔서블 코어가 설치되고 플레이북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제어 노드와 플레이북이 실행되어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상 서버 생성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는 관리 노드로 구성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의 개발 환경을 자동화하기 위해 엔서블을 사용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서버와 같은 물리 디바이스의 성능 측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엔서블은 다음과 같이 자동화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엔서블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이 기터부 공식 문서, 블로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엔서블은 오픈소스 형태로 운영체제가 리눅스라면 어디에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엔서블과 레드앳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레드앳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엔서블은 제어 노드와 관리 노드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엔서블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엔서블은 다양한 모듈과 플러그인이 함께 설치되며 엔서블이 관리하는 노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인벤토리와 관리 노드에서 수행될 작업 절차가 작성되어 있는 플레이북이 존재합니다. 제어 노드는 엔서블이 설치되는 노드로 운영체제가 리눅스라면 제어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서블은 파이썬 모듈을 이용하므로 엔서블을 설치하고 실행하려면 파이썬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 노드는 엔서블이 제어하는 원격 시스템 또는 호스트를 의미합니다. 또한 관리 노드는 리눅스 윈도우,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생성한 가상 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관리 노드는 제어 노드와 SSH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벤토리는 제어 노드가 제어하는 관리 노드의 목록을 나열해 놓은 파일입니다. 엔서블은 인벤토리의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관리 노드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벤토리 목록은 관리 노드의 성격별로 그루핑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은 관리 노드의 작업을 수행할 때 SSH를 통해 연결한 후 엔서블 모듈이라는 스크립트를 푸시하여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모듈은 원하는 시스템 상태를 설명하는 맥의 변수를 허용하며 모듈 실행이 완료되면 제거됩니다. 플러그인은 엔서블의 핵심 기능을 강화합니다. 모듈이 대상 시스템에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동안 플러그인은 제어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플러그인은 엔서블의 핵심 기능에 대한 옵션 및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플레이북은 관리 노드에서 수행할 작업들을 야멜 문법을 이용해 순서대로 작성해 놓은 파일입니다. 엔서블은 이렇게 작성된 플레이북을 활용하여 관리 노드의 SSH로 접근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플레이북은 자동화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파일이며 사용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커뮤니티 엔서블이나 레드햇의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주요 컴포넌트는 동일합니다. 다만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는 커뮤니티 엔서블과 다르게 인벤토리, 제어 노드에 대한 인증 정보, 실행 환경 등을 관리하는 CMDB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웹 UI가 존재하며 REST API를 제공합니다. 엔서블 플레이북은 사용자가 외부에서 작성한 내용을 엔서블 관리 웹 UI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클라우드 네트워킹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 접속하여 플레이북에 작성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레드의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필수 컴포넌트와 한가지 옵셔널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